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푸틴이란 사람의 사고방식은 제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지만 그 양반의 행동이나 언어 표현 같은 걸 보게 되면 원래 공산치하에서 교육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객력이 KGB에서 활동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좌파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좌파에 익숙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선에 능하고 그 다음에 공작에 능하고 거짓에 능하고 그 다음에 조작에 능합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좌파 계열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고 그것은 중국 좌파나 러시아 좌파나 한국 좌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틴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서방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 나가더라도 내가 책임질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좌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선거 부정이 터져도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딱 시침이 떼는 것이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을 보게 되면 한국 좌파하고 거의 사촌지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좌파적 사고는 절대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라는 박스 기사가 여러 개가 실렸습니다. 푸틴 바닥에 폐대기 우표로 나온 우크라이나 1주년 벵크시 베카 이런 것도 나오고 엄마가 러시아 포격에 숨졌는데 그 우크라이나 자매가 푸틴쇼에 동원되었다. 푸틴 나토의 목표는 러시아 해체고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 무기를 보냈다. 수백억 달러 무기를 왜 보냈겠냐 이야기죠. 자유를 위해서 도움을 준 것이고 서방 선진국들이나 자유국가들이 일부러 전쟁을 처음에 개시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죠. 나토 목표는 러시아의 해체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기본적인 입장이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에 자주 관찰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겁니다. 거짓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사실도 될 수가 있으니까. 서방이 도움을 줬죠. 도움을 줬는데 절대 중요한 것은 그건 사실이고 나토가 추구하는 목표가 러시아의 해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푸틴은 나토에가 러시아의 해체가 목표로 군사를 동명을 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의 제국가들이 각자의 힘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동명을 맺어가지고 러시아와 같은 그런 강대국에게 맞서는 거지 않습니까 자위수단인 거죠. 그러나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인류 역사에서 공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슬라브족들이죠. 물론 톨소이의 좋은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발레도 있고 좋은 오페라도 있고 하지만 서유럽과 간립 시민사회를 경험하지 않은 엄청난 폭증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세계사의 우아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명분이 어떻든 이유와 어떻든 간에 주변국을 그냥 무력으로 그냥 침략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푸틴 서러운 것이고 러시아 서러운 것이죠 러시아 해체를 목표로 둔 군사동맹이 나토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해양국의 핵능력을 따져봐야 된다 자위를 위한 그런 군사동맹을 이렇게 거짓말을 다 하는 겁니다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그냥 몸에 베어 있으니까 나토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는 러시아 연방을 해체하는 것이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평화롭게 살고 그게 목표지 않습니까 수방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반드시 전체주의 국가가 일으키는 거지 자유국가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 쫙 이야기를 하는 거냐 참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번에 저도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게 카스피에고 이게 흑해고 이게 다 이 나라들이 터키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이제 소련 연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15개 나라가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다음에 22개 국가가 여전히 페드레이션 오브 러시아 엘시아 연방에 속해 있는데 이게 조지아 나라하고 또 떨어져 나갔지만 일부 군사병력이 주둔하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다 이번 사태를 그냥 조마조마하게 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소련이 침략을 해가지고 자국 영토로 편입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아제르바잔 여기가 다게스탄 이게 해교권인데 러시아가 역사주로 침공을 해가지고 복속을 시킨 경우죠 이렇게 되고 이쪽이 이제 여러분들 이쪽이 흑해를 둔 이쪽이 이제 러시아 쪽이죠 지도를 하나 더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흑해고 러시아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2014년도에 침략해가지고 이런 덜 그냥 복속시켜 버린 크림반도지 않습니까 이게 몰도바 우크라이나 나라는 거죠 불편하죠 우크라이나 나라가 옆에 있는 것 중국이 대한민국을 불편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국가인 러시아가 자유진영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가 국경에 접하고 있는 건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도 침략하면 안 되는 거죠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늘 우크라이나 1주년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의 방어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푸틴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댓글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의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역부로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가 반듯한 시각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올바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시각을 러시아의 방어전쟁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고 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또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동변상렬을 느끼는 소련 연방에 있다가 여러분 독립한 조지아라는 나라 3명이 참 많은데죠 이 조지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한 번 언론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오시미디어라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그런 언론인데 제법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이런 모양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지아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에 1주년 기념 행사로 시위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기사를 여러분 한 번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터빌리시의 센터랄 그런 주요 그리에 2월 24일 날 모여 가지고 러시아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깃발이죠 우크라이나 깃발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조지아라는 이제 탈 피나눈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회 빌딩 앞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좀 극적인데 이 조지아의 청년들 가운데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대항에 싸우다가 죽은 청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클리츠쉬코라는 청년인데 이분이 아버지인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우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는 3월 18일 날 우크라인을 위한 전쟁에서 죽은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어떤 명분으로도 나는 자주 국가를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경우를 어떻게 여러분들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의 여러분들 댓글에 대한 공박사님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작은 정보들도 잘 봐야 되지만 큰 그림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큰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그게 여러분들 반듯한 세계관이 있어야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무슨 신나친이 그런 우크라인을 그냥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설득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했다 자주 독립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거를 침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침략해서도 안 되고 그거를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민병대가 가혹행위를 했다 뭘 했다 이런 명분으로 이게 여러분들 참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 문제입니다 이게 난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전쟁에 희생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건 조지아 사람들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